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안철수 후보님 귀하가 40% 지지율이고 반대로 윤석열 후보가 10% 지지율이라도 같은 단일화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어제 9시 공병호 실방을 보고 유영건 님이 남긴 의견입니다 사실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자는 안철수 후보의 그런 어제 단일화 제안은 사실상 국민의힘 거부를 전제로 해서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일화가 물 건너가고 2017년 대선과 같이 야권 단일화 상황이 그렇게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이번 3구 대선의 성패는 사전투표 조작 방지와 단일화 성사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2월 13일 일요일 안철수 후보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기 나름의 야권 단일화 방안을 제안한 것은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내용입니다 단일화에 대한 4분가량의 기자회견 문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에 대한 강한 심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 안철수 후보의 주장입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완주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도 집요하게 단일화 꼬리만 붙이려고 하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선제적으로 단일화에 대한 제안을 해서 국민의 판단과 평가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제기를 굳건하게 가는 것이 안철수 이름으로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의 논평은 여론과 분위기 그리고 각종 시민 사회단체와 식차청 또 원로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단일화 필요성을 압박한 점이 본인에게 상당한 그런 부담이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그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단일화를 하지 않는 경우 자신에게 쏟아지게 될 비난의 화살이 아주 심할 것임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야당이 단일화 꼬리표를 붙이려 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60%를 넘어서는 정권 교체에 대한 강력한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단일화가 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에 강하게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꼬리표를 붙이려는 시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그것은 옳지 않은 그런 인식이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제안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거부할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상대방이 거부할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행위가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과 혁신 과제를 국민 앞에 공동 발표하고 위행할 것을 약속한 이후에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통해서 단일 후보를 정합시다 누가 미래를 이끌 적임자일지는 오롯이 국민에게 맡기면 경선이 복잡할 일도 없습니다 제 논평은 서울시장 보궐선 것처럼 서로서로 지지율이 엇비슷하다면 안철수 씨의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두 후보 사이에는 현재한 지지율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 같은 지지율 격차에서 역선택에 의한 여론조작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처음부터 거의 전무했습니다 이양스 국민의힘 대변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부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큰 상태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농간에 넘어가서 야권 분열책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이것은 여권 지지자들의 여론조사 역선택이 우려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방식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에서는 역선택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 나온 것도 안철수 후보는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단일화 제안 자체가 안철수 후보로부터 나온 것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앞으로 안철수 후보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됩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문호를 여전히 열어두겠다는 뜻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방식이 최종 아니며 더 이상 타협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단일화에 대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혔습니다 모든 것을 국민의 판단과 선택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더 굳건하게 갈 것입니다 제 논평은 기자회견문에서 안철수 후보는 정권교체는 돼야 되고 자신이야말로 정권교체의 주역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는 성적표를 갖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인에게는 유권자들의 지지도를 갖고 정치인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만 10%의 지지율에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지도를 갖고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10%의 지지를 받는 그런 후보가 당선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본래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지만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문에서 강력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안철수 후보가 유권자 입장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단일화 이슈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기자회견 문제로라면 안철수 후보는 2017년 대통령 선거처럼 완주를 고집함으로써 야권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 이후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사마다 국민들의 바람과 원망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의견 코너에 분출된 국민들의 여망이나 국민들의 불안감을 잘 잃고 또다시 좌파 집권 연장에 도우미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야권 단일화가 불행이 더 무산되는 경우에 정권교체 열망을 갖고 있는 모든 자유애국 시민들은 반드시 사전투표를 거부하고 당일 투표에서 표를 행사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표가 죽은 표 이른바 사표가 되지 않도록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표를 몰아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야권 단일화가 무산되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대통령 선거전에서 야당 후보의 패배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의도와 달리 국가의 장래에 상당히 암울함을 들이우는 그런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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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